예수님을 쫓아가고 난 이후에 바로 시작된 사역들은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도 치유 사역과 보금 전파 사역은 바로 진행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전도를 못한다.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섬기지 못한다. 이웃과 함께 나가는데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못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라도 바로 보금의 내용,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금이 무엇인가. 이거는 모든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고 그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쫓아가지도 않았을 텐데요. 보금 알기 때문에 바로 보금 증거할 수 있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바로 치유 사역으로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온전히 믿으면 그 일들이 당연히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2절부터 지금 4절까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누군지 나와 있잖아요. 열두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위에 나와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부들 아니에요? 그것도 갈릴리에서 생활했던 어부들이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또 세리, 직업이 붙어있는 마테 그만큼 이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알퍼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난인, 시몬, 가룻유다 곧 예수를 판자 심지어 예수님을 나중에 배반하는 가룻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별을 했느냐 세상에 보니까 보잘것 없고 능력 없고 힘 없고 못 배운 사람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누구든지 보금 전파하는 거라든지 치유 사역에 띄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뭐 같이 보금 전파합시다. 뭐 같이 섬겨나갑시다. 치유 사역하러 나갑시다 할 때 아직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준비가 덜 돼가지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시겠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5절에 보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6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라.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과도 동일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계획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계획 가운데에 열두 제자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은 예루살렘, 유대 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을 테니 너에게 맡겨준 일을 하라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 혹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말고 내가 계획한 것을 먼저 나는 여기가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일이 정말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마음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그때 당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고 합당한 사역들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열두 명의 제자들은 이방인에게도 나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이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열두 제자라고 하는 열두 명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자세히 보면 아까 치유사역에 대한 부분이 1절에 좀 강하게 나타났다면 7절, 8절에서는 가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역을 명하셨는데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라이 요한의 설교 내용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똑같은 말씀 하셨고 이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를 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1절에 나왔듯이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에 뛰어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설교 10장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저께 마지막 부분을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9장 37, 38절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리를 보셨어요. 무리를 보셨고 35절에 우리 주님의 사역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한 번 더 되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건 아직 제자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36절에 보니까 무리들을 보셔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미라 이걸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이때 제자들에게 이르되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놓고 지금 제자들 12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지금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을 감당할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 우리들에게 이런 보잘것 없는 갈릴리 어부들 너희들에게 멸시받고 이 공동체 일원조차도 되지 못하고 있는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그 촌동네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가나 아닌 뭐 저기 이런 시몬 또 뭐 나중에는 예수님마저도 배반했던 가룬유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었고 더 많은 성서적인 내용에서도 많이 우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사실 그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집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약속의 말씀들이죠. 이게 뭐냐면 9절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물질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다. 돈이 따고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0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 두벌 옷 그래도 이거 하려면 이거 필요하죠. 저거 필요하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 그것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예비한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11절에 나오고 있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비된 나의 사람들이 너희 필요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떠나기 전에는 뭐 돈도 없으니까 안 되고 또 준비도 안 되겠으니까 못 떠나는데 일단 발걸음을 내어두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 다 공급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제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들의 책임은 이거다.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는 그 마음 받은 그 사람 몫이고 너희들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들의 빈 평안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것이지만 받지 않는다면 다시 그 평안 그 빈 평안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말고 메신저의 책임만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서론 부분 제자설교 서론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어떨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까지 염려해가지고 막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감당할 부분만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 제자본문을 늘 볼 때마다 중국에서 제가 단기 성교 갔을 때에 만났던 사역자 그때 이제 탈북자들을 섬겼던 성교사님인데요. 탈북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늘 성경대로 이렇게 막 시켜요. 그러니까 둘씩 둘씩 오늘 이 본문대로 둘씩 둘씩 중국의 각 성으로 둘씩 둘씩 보내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집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모한 일인데 두 명 두 명 그렇게 일단 보내는데 한 달씩 보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떻게 살아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그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게 오늘날에나 가능한 한 말씀일까 혹시 또 중국이니까 또 가능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결국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냐면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좋아진 것도 많이 있고 또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충분히 준비가 되면 그 능력을 의지하고 훈련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 속에 뭐가 사실 좀 잠재되어 있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없어도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믿음 쪽으로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 말고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영적 유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참된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주저하면서 여러가지 나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갈 것인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참된 제자의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진정한 목적이고 또 바로 이 제자들 추수할 것은 많고 정말 다가가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이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들 향한 설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들이 자격이 있어서 뭘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아멘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음 때문에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권능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배우는 단계면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미 충분히 배움을 받은 자면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서든지 증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아픔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늘 다가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또 우리의 가정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임을 우리가 인지하게 해 주시고 오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오늘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진 삶의 영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영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 끊임없이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삶을 향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청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옵소서